오늘은 자바스크립트 호이스팅입니다. 호이스팅이 사실 막 그렇게 별건 아닙니다. 접근하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정말 간단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죠. 이 코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 두 개를 받아서 서로 더해서 반환하는 add라는 함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코드 위에서 이렇게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add 함수를 부른 결과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10이랑 20을 더했으니까 당연하게 30이 나오겠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add 함수 선언이 실제 사용하는 구문보다 나중에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add라는 함수는 아직 선언이 된 걸 위에서는 구경도 못했을 텐데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보통 호이스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호이스팅을 어떻게 허용할 건지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변수, 함수 상관없이 다 호이스팅이 됩니다. 사실 함수가 변수라서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위에 코드 예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 콘솔에서 선언을 하지 않은 hello 변수를 프린트를 하는데 값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undefined라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할당을 하고 나서 다음 줄 세 번째 줄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을 합니다. 10이라고 말이죠. 얼핏 보면 아래 코드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far hello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콘솔을 찍고 그 다음에 해당 hello 변수에 10이라고 숫자를 대입을 하고 마지막 줄에서 다시 출력을 하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현상으로 변수나 함수가 이렇게 맨 위로 끌어올려진 건 맞기는 한데 실제로 이게 변수나 함수가 위로 올라온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만든 개발자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유저와의 오해가 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컴파일러나 인터플리터 같은 걸 만든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시니어 개발자들이 비전공자나 주니어 프로그래머 분들에게 혹시나 헷갈릴까 봐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주려고 호이스팅이라고 이름도 이렇게 붙여서 쉽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호이스팅 단어 뜻도 이렇게 끌어올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변수나 함수를 선언 전에 이렇게 호이스팅 덕분에 사용할 수 있다. 뭐 이겁니다. 분명 처음 의도는 좋았을 텐데 어디서부터 오해가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꼬였습니다. 냉락상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호이스팅은 일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유저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구현한 게 아니라 그냥 언어를 호이스팅이 되게 만드는 게 더 쉬워서 그냥 놔둔 거라는 겁니다. 변수 선언을 최상단으로 올린다 뭐 이랬는데 뭐 그렇게 뭔가 더 해서 호이스팅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호이스팅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호이스팅을 지원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 맥락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좀 전에 보셨던 코드 예제입니다. 위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아래처럼 바꿨다. 이러면 뭔가 더 했기 때문에 호이스팅이 된다.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놔뒀더니 호이스팅이 되더라. 뭐 이런 거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를 직접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코드에 막 이렇게 이런 저런 변수들이 막 있습니다. 뭐 변수 ABC 이렇게 있고 함수대 테스트라고 하나 있네요. 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선언이 된 함수나 변수가 뭐가 있는지 싹 한번 스캔을 해서 긁어모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위한 사전이 하나 생기겠죠.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변수들을 부르면 이 사전에서 하나씩 꺼내다가 주는 겁니다. 값을 달라고 그러면 꺼내서 주고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그러면 끝입니다. 당연히 실제 구현은 훨씬 복잡하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뭘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뭐 이런 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변수나 함수 사전은 보통 미리 만든다는 겁니다. 미리 만들어두고 쓰기 때문에 선언을 나중에 하더라도 불러다 쓰는 게 가능은 하다는 거죠. 하지만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 건 코드가 실행이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값을 미리 불러다가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호이스팅입니다. 이런 호이스팅을 선택적으로 안되게 막으려면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호이스팅이 다 되겠죠. 이렇게 사실 호이스팅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 언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게 호이스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름도 호이스팅이라고 짓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도 다 좋은 의도에서 나온 거니까 좋게 좋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변수 선언 방식에는 VAR만 있는 게 아니죠. LAT이랑 CONST도 있습니다. LAT이랑 CONST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추가가 된 기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이스팅 관련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코드를 보시죠. VAR로 선언했을 때는 동작을 하던 코드인데 LAT이나 CONST로 선언을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얼핏 보면 LAT이나 CONST는 호이스팅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LAT이나 CONST도 호이스팅을 동일하게 지원을 하지만 거기에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것 뿐입니다. 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위에 PRINT1 함수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만 아래 PRINT2 함수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PRINT1이나 PRINT2 함수 모두 바깥에 있는 헬로 변수를 불러와서 출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RINT2 함수는 조금 특이합니다. 실행하는 거랑 상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아래의 헬로 변수를 또 선언을 했다는 이유 그것만으로 코드가 동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CONST와 LAT도 똑같이 호이스팅이 돼서 변수 사전에 미리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VAR랑은 다르게 코드를 선언하는 구문에 도달하기 전에는 변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VAR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돌려줬지만 사실 변수 같은 경우 선언하기 전에 접근하게 해주는 거는 코드를 정말 멋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LAT이랑 CONST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편의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호이스팅이 지원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능이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현하는 방식 자체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컴파일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면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변수 사전을 미리 만들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호이스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주 영상만 보면 그냥 호이스팅 기능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이스팅이 이렇게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고통만 주려고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잘 쓰면 좋은 게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호이스팅이 가진 장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